안녕하세요. 김종두쌤입니다. 이제 슬슬 2020학년도 입시 준비할 텐데 예비고3이지, 그치? 어쨌든 쌤이 오고 찍는 타이밍은, 시간은 12월 말이니까 그냥 예비고3이라고 부를게. 근데 이제 3월 되면 고3 되니까 자 근데 어쨌든 수리논술쌤 연중 커리큘럼은요 일단 메인 커리큘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같은 이름으로 강좌를 찍기 때문에 구분 좀 잘해서 봐야 돼. 왜냐하면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래서 특히 이 앞에 있는 메인 3개는요 거의 매년 업데이트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리논술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일종의 맛보기야 맛보기고 강의도 짧아. 그런데 맛보기라고 해서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 배웁니다. 대신 이제 수리논술이 어떤 건지 굉장히 교과와 관련된 것도 있고 고가를 벗어난 것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수리논술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 하면서 약간 이제 맛을 좀 보는 보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신 나름 나름 의미가 있는 문제들도 꽤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 보통 요거는 짧기 때문에 그냥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잡아서 그냥 싹 들어버려. 그게 제일 편해. 그리고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아마 업데이트가 완료되는 시기가 1월 초 그래서 1월 초에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예비 고2나 예비 고1 학생들 중에 일부 그러니까 고3이 아닌 거지. 고3이 아닌 친구들 중에 일부 학생이 선생님 저 수리논술 좀 빨리 준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교류만 얘기할게. 수리논술을 빨리 준비하고 싶으면 수학 진도를 빨리 끝내야 돼. 그게 좋아. 그래서 수리논술보다는 수학 진도에 더 초점을 맞춰서 먼저 빨리 끝나는 게 나중에 수리논술 공부할 여유가 생긴다. 라고 알고 있는 게 좋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리논술 맛 좀 보고 싶어요. 하면 요걸로 맛보면 돼. 맛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 수리논술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터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사실 가장 중요한 메인 커리큘럼은 요 두 개지. 수리논술 마인드 캠토랑 수리논술 실전 길라잡이인데 일단은 요거는 기본기를 좀 닦는 강자다. 기본기. 그래서 뭐 일부 유형 비슷한 것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그 주제들도 배워. 자 그런데 그런데 대신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기본기를 배우기에 좋은 문제들을 선생님이 선별한 거지 난이도가 낮아. 이런 의미는 아니야. 난이도는요. 뭐 사실 수리논술 마인드 캠프보다 실전 길라잡이가 조금 더 높은 건 맞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야. 뭐 살값 정리나 평값 정리는 여기서도 다르고 여기서도 다뤄. 그러면 이쪽보다는 이쪽이 난이도가 좀 더 높겠지. 그치. 그런데 이제 주제가 안 겹치는 것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당연히 수리논술 마인드 캠프도 난이도가 높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평균적인 난이도가 수능 킬로 문항 정도 난이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수리논술에는 쉬운 문제가 안 나오나요? 나오지. 안 나오겠니. 그치. 그런데 이제 강의에서는 쉬운 문제들은 조금 배제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수능 공부하면서도 할 수 있는 공부를 우리가 여기서 또 할 필요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수련술 커리큘럼은 선생님이 아마 제일 긴 편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선생님도 더 늘리고 싶어. 그런데 못 늘리지. 왜? 현실적으로 들을 수 있는 강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르고 고르다 보면 내신이나 수능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좀 쉬운 것들은 보통 이제 안 다룬다고 생각하면 돼. 수업시간이 안 다루고 대신 참고 문항이나 유사 주제로 넣어주긴 하지. 그치. 자,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수련술의 기본기를 다루면서 중요한 기본 주제들 주제들을 좀 많이 다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사이값 종료, 편값 종료 이런 거라든지 뭐 수학적 기납법이라든지 왜냐하면 논술은 잘 나오거든. 자, 그래서 요거는 언제 업데이트 예정이냐면 1월 중순 1월 중순에 새로운 강좌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쓰여있는 거 잘 봐야 돼. 본인이 2021년에 들어도 입시는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따져. 자기가 대학 갔을 때. 그래서 2022학년도라고 얘기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2022학년도라고 붙어 있어야 새로운 강좌야. 헷갈리면 안 돼. 선생님, 기존 강의를 들으면 안 되나요? 저는 바쁩니다. 이따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뭐 기존 강의도 현재 수련술의 어떤 유형에서 또는 뭐 스타일에서 벗어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매년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렇지, 이제 갈고 싶은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갈고 싶은 주제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쨌든 1월 중순에 새 강좌가 오픈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수련술 마인드 캠프는 언제 듣는 거냐? 자, 얘네들은 이렇게 되면 돼. 상반기 상반기 물론 빨리 끝내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천천히 끝내는 친구도 있지만 어쨌든 이건 수련술 마인드 캠프는 오프라인하고 또 강의 교제도 똑같아. 강의 교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보통 여름부터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런 친구들도 슬슬 일학기 못한 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 보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상반기 때 수련술 기본기라든지 기본 주제들을 닦는 거다. 라고 알아 두시면 되고요. 가끔 이제 이론 설명하냐고 물어보더라고. 필요한 건 하지. 그치? 필요한 건 하지. 하지만 우리가 내신이나 그 수능처럼 예를 들어서 너 합성함수의 미적 미분법 아니 이런 건 안 해. 그치? 당연히 기본적으로 교과 수준은 교과 수준은 깔고 왔다고 전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리논술 실정 길라자비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입시안이 디테일한 게 한 5월쯤에 나와. 그래서 여기다 쓸게. 입시안 미리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물론 큰 틀에 입시안은 나와 있는데 디테일 있지? 디테일한 거는요. 학교가 대학들이 5월에 발표합니다. 5월에 그래서 이 5월에 발표하는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강좌야. 좀 더 실전적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것들이 영향받나요? 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기아. 그럼 작년 예를 들어볼게. 작년에 기아가 출제될 수 있었던 학교가 세 학교가 있었다고. 연세대 그 다음에 성교관대 이화여대.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문제였냐면 기아가 수능 선택도 아니었어. 전문교과에다 수능 선택도 아니니까 안 배운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고학교들은 내게 했대.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영향을 받는 거고 그치. 커리를 준비하는 선생도 영향을 받는 거라고.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지. 모르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비슷하거나 한두 대학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확통. 자 작년까지는 확통이 학교과 통계가 수능에서 자연계 학생들도 무조건 배우는 거였고 시험 봤단 말이야. 근데 올해부터는 수능 선택도 바뀌었어. 물론 선생님 예상으로는 학교가 안 낼 것 같진 않아. 왜? 내신으로라도 당연히 확통은 배우니까. 그리고 확통은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아라는 감옥이 빠지면서 확통의 비중이 좀 더 늘었단 말이야. 뭐 농담 비슷하게 대문학 한 4개 있으면 하나는 학통이다라고 할 정도로 학통의 비중이 늘었다고 한 25%에서 30% 정도 사이 정도 늘었기 때문에 그럼 안 낼 것이냐. 물론 안 내는 학교도 생길 수는 있어. 근데 아마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공부한 데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근데 어쨌든 그런 거조차 디테일한 거조차도 그렇지. 이때 발표한다. 이때 발표한다. 미리 발표하면 좋은데 학교도 서로 눈치를 보는지 발표가 좀 늦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관련된 어떤 정보가 나오면 취합해서 염두한 데도 고지를 할 거야. 그렇지만 어쨌든 이때 이거까지 반영해서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6월 모평 6월 모평 이후에 업데이트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어? 선생님 저는 이거 빨리 들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듣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작년 강좌를 듣기도 하는데 뭐 작년 강좌를 듣는다고 해서 크게 지장은 없어. 지장은 없어. 대신 이제 아무래도 좀 더 바뀌긴 하지. 내용이.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6월 모평 이후부터요. 음 여름까지 해서 보통 중반기 때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진도가 좀 늦는 친구들은 하반기까지도 같이 가기도 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 파이널 체크라는 이름으로 대학 분석을 하는 거야. 대학별로 대신 이제 선생님이 어 선생님은 강좌를 선생님이 다 찍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보조강사를 같이 써서 찍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선생님은 다 찍다 보니까 많은 대학을 찍지는 못해. 근데 어쨌든 간에 주요 대학 이주로 많이 찍습니다. 자 찍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올해는 그 작년보다 좀 빠르게 좀 진행할 예정이야. 빠르게. 왜냐면 이 두 개는 어느 게 먼저가 아니야. 물론 이제 빨리 시작하는 사람들은 실전 길라잡이를 먼저 듣다가 대학별 파이널 체크를 들어가는 게 좋아. 들어가는 게 좋아. 자 그래서 빠른 친구들은 특히 빠른 대학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한 8월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늦는 학교 같은 경우는 9월이나 10월에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8월부터 대학 실제 고사일까지 시험보는 고사일까지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도가 빠르게 가는 사람들은 요거 듣다가 어느 분들도 듣다가 병행. 대신 요 실전 길라잡이를 아예 애초에 늦게 듣는 친구들도 있어. 왜냐면 여름에 요걸 듣고 요걸 듣고 근데 여름에는 이거 생략하고 이거 들어야 돼 사실은. 근데 뭐 자기 딴에는 저는 시간 많이 투자해서 풀커리 갈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다. 근데 어쨌든 간에 조금 늦게 듣고 요것도 좀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병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병행에도 상관없어. 대신 이제 일부 병행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병행이냐 그 차일 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 길라잡이는 순수하게 주제별로 갑니다. 순수하게 주제별. 그럼 여기도 기본 주제가 있잖아. 그치. 일부 중요한 건 반복되고요. 이제 여기 없던 주제들도 꽤 들어가. 물론 이제 그런 주제들은 예를 든다면 뭐 우리가 미적분이라든지 이런 식의 교과스러운 주제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논술만의 어떤 주제들을 또 모아서 또 들어가기도 해.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 메인 커리큘럼은 요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일단 여러분들이 그 평상시에 좀 자기가 수연수를 좀 늦게 시작하더라도 신경 썼으면 하는 게 있어. 자 뭐냐면 쌤이 그 메가캐스트를 좀 많이 올리는 편이거든. 메가캐스트 이거 신경 써서 많이 듣는 게 좋아. 왜냐하면 여기는요. 입시와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논술 공부하고 관련된 논술 설명회 그 다음에 일부는요. 공개특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지 않지. 캐스트는. 근데 입시 정보 굉장히 중요해. 아까 봐봐. 쌤이 기아가 나오는 학교가 있다고 했잖아. 그걸 끝까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요런 것들 지금도 올라와 있지만 이제 일부 내용을 또 새롭게 업데이트도 하긴 할 거야. 근데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참고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도 올라와 있어. 어쨌든 그래서 요런 것 좀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 공부를 조금 더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논술을 저는 정시하고요. 적당한 균형을 가지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수능 최적 없는 대학만 보면서 전 수능 안 봐요. 논술 올인이에요. 이런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빠르게 듣고 더 들을 거 없나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 대신 오해하면 안 돼. 왜냐하면 최상위 수리논술은 얘네들에서 다룬 것보다 난이도가 좀 더 높은 문제들을 다루거든. 그랬더니 어? 저는 높은 대학 갈 거니까요. 하고서 이거 무시하고 이거 듣더라. 그러면 안 돼. 이게 어느 정도 전제가 됐다는 가정 하에서 강의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일부 고난이도 문제나 그 다음에 의치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일부 더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는 길진 않아. 길진 않아. 그래서 이거는 계속 드러도 나쁘지 않아. 왜냐하면 선생님이 또 중간중간에 아 이 문제 추가하고 싶어 하면 추가를 하거나 뭐 일부 내용을 바꿔서 또 업데이트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기아 물론 이제 입시안이 디테일하게 발표돼야 알 수 있는 거지만 기아를 아예 교과서로도 안 배운 친구들이 있어. 그럼 그런 친구들이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대라든지 성균관대 이 대학을 포기할 것이냐 의 문제도 발생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기아가 물론 선생님이 여기서 더 자세히 얘기하긴 하지만 기아가 굉장히 메인이 되면서 문제가 나오진 않아. 대신 이제 고른 학교들은 우린 기아를 소재로 한 그러니까 기아 소재지만 뭐 나중에 미적분으로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아가 소재로 결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아예 다뤄본 적이 없으면 굉장히 부담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내신이나 수능 강의를 듣기도 또 애매해. 강의가 길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뭐냐면 이거는 문제 풀지 않습니다. 이론만 다뤄. 이론만. 이론만 다뤄서 선생님이 기억으로는 한 11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논서에서 필요한 기아 내용만요. 엑기스 이주로 담은 거야. 대신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은 고른 약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 이거 만들어 놓은 강좌인데 수강생이 제일 많았어 얘가. 얘가 수강생이 제일 많았어. 생각보다 그렇지. 많은 친구들이 이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작년까지는 안 했던 건데 어쨌든 온라인 논술을 듣는 친구들의 가장 큰 불만이나 불안 요소가 뭐냐면 어 남들하고 물론 이제 경쟁이 꼭 좋은 건 아닌데 우리가 입시를 준비하는 거니까 경쟁은 안 할 수는 없거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치동 오프라인 학생들이 시험 보는 것 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을 가지고 대치동 오프라인 학생들이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요청이 많이 왔었어. 그래서 이건 올해 처음 도입하는 거야. 처음 도입하는 건데요. 대치동 봉투모의고사인데 물론 이제 술 논술 얘기하는 거야. 딴 거 아니다. 술 논술 과학 논술은요? 하고 물어보지 마. 선생님 과학 논술을 가르치진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대치동 봉투모의 논술이라고 해도 상관없지. 모의 논술을요. 선생님이 요거는 학교 기출이 아니야. 학교 기출이 아니라요. 제작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치동에서 쓰는 문제를 가지고 시즌별로 내려고 그래. 시즌별로. 그래서 요거는 지금 계획은 요렇게 생각하고 있어. 5월 시즌 1 그 다음에 7월 시즌 2 9월 시즌 3 요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첨삭 강좌하고 같이 병행할 수도 있고 뭐 첨삭하지 여유가 안 되는 친구들은요. 일단 그 봉투모의 고사 만이라도 볼 수 있도록 요건 선생님이 올해 처음 도입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 혹시 자기가 온라인 듣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없나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이제 메인 요게 메인이야 요게 메인이고 그 다음에 요쪽은 서브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도 중요해. 그래도 자 그러면은 뭐 선생님이 여기서 뭐 커리큘럼을 얘기할 거지 뭐 논술 대비법을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는 건 좀 오버 같아서 대신 이제 그런 것들은 요런 데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오케이 응 알아두시고요. 대신 수리 논술 공부할 때 주안점이 뭐냐 야 그것만 조금 짧게 강조를 좀 할게. 자 일단은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야 1월부터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당 주당이야 주당 평균 선생님은 4시간 안짝을 얘기해. 4시간 이거 수업 강의 포함이야. 물론 평소에는 조금 더 들으라고 해. 왜요? 왜냐면 내신 기간이나 이럴 때 쉬잖아. 쉬잖아. 논술 공부 누가 해 내신 기간에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때 쉬기 때문에 평균을 4시간을 맞추려면 맞추려면 평소에는 5시간 정도 할 수도 있지. 근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거야.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남의 강의 듣는 거 포함해서 일주일에 공부를요. 미니멈 60에서 80시간 공부합니다. 남의 강의 듣는 거 포함해서. 오케이 그렇다면 이건 뭐야? 그치 한 6에서 7% 정도야. 6, 7% 정도야. 근데 만약에 늦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냐면 어떤 친구가 여름에 시작했다고 치자. 그럼 남들보다 좀 빠른 친구지. 남들보다 하면 좀 오해 소리가 있으니까 빠른 친구들보다 6개월 정도 늦게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남아있는 기간은 또 6개월이 안 돼. 그치? 그러면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론상 시간을 2배 늘려야 돼. 근데 논술 시험이 가까워지면요. 수능 시험도 가까워집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겠지. 바쁘다는 핑계는 나중에 그냥 후회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논술을 자기가 하기로 했다면 논술 전형까지 자기가 고려하기로 했다면 빠르기 시작해서 조금씩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해. 잊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시 정보 챙겨라. 이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 그치? 뭐 농담 비슷하게 정확한 정보 여기서 학습법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야. 정확한 입시 정보가 입시 전략의 반이라고 그래. 뭐 반까지는 아니겠지. 그치? 자기가 시험 보는 대학에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치? 나중에 딱 시험 며칠 남겨놓고. 왜냐하면 매년 있었어. 매년 파이널 강의를 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 초반에 어떤 강의를 딱 하잖아. 그러면은 선생님, 뭐 수능 시험 포미가 아닌데 나오나요? 하고 물어보는 친구들 은근히 많아. 그러니까 논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지. 논술은 이론상요. 고등학교 전 과정과 중학교 내용도 포함됩니다. 중학교 내용까지 나오나요? 따로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누적이잖아. 수학이라는 게.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봐. 원주각 안 나올 것 같아? 나온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때 사실은 원주각 자체를 배우진 않지. 중학교 때 배우지. 그런 거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입시 정보 항상 챙겨야 돼.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만 꾸준하게 꼭 수능 거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대학별 고사 관련된 캐스트는 조금씩 조금씩 챙겨서 보는 게 본인한테 유리해야 돼. 전략을 짤 때도 유리하고. 자 그 다음에 논술은 그 수능하고요. 특히 수능 킬로무랑하고 비슷한 거 되게 많아.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 시너지는 수능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고요. 낸다라고 생각하기 좋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일부 친구들 아 이 시간 너무 아까워요. 아까워요. 근데 이거 투자해서 기회가 두 배가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근데 너무 아까워하지 말라는 얘기야. 결국은 수리논술이든 수능이든 유형이나 스타일은 달라. 물론 비슷한 것도 있긴 해. 근데 이제 수능하고 비슷한 문제들은 사실 논술 입장에서는 기본 문제야. 그럼 이제 변별력을 갖추는 난이도 있는 문제는 수능이나 내신하고 많이 다르거든. 하지만 다 뭐야. 수학실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다이렉트로 연결은 안 되지. 영향은 안 주지만요. 수학실력에 영향을 주면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런 시너지까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너지도 본인이 공부하다 보면 낼 수 있게 돼. 그래서 시너지도 고려해라. 그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거는 강의만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가끔 이제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니 혼자 공부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근데 실제로 혼자 공부를 해서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의 비중은 높진 않아. 보니까. 왜냐하면 학교가 요새는 풀이까지 다 발표합니다. 풀이 보면 이렇게 풀리네. 풀리네. 이게 가.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 그렇게 풀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해 못한 거야 사실은. 오케이. 그래서 어떤 기본기를 닦을 때는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받는 게 좋아. 수련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에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이 되지만 교과 과정상에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는 또는 배우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해. 어? 그럼 교과외 아닌가요? 그걸 교과외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 왜냐하면 수능은 증명문제를 못 내잖아. 근데 논술 문제는 증명문제의 비중의 거의 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컨셉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서 응용이 되는 거지 교과 과정을 벗어났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논술만의 어떤 그런 것들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배워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배우고 나니까 아 나는 이제 수련술이 어떤 건지 알겠고 좀 틀도 잡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서 혼자 하겠어. 그 이후에 어우 그건 좋은 거지. 왜냐하면 남의 강의만 계속 듣는 것도 좋은 건 아니거든 사실. 왜냐하면 어쨌든 수학이야. 자기 손으로 하지 않으면요. 자기 거 되지 않습니다. 근데 초반에 특히 초반에는 도움을 받아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모의 논술하고 첨삭. 일단 여기서 모의 논술은 학교 발표 모의 논술만 얘기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모의 논술을 가지고 자기가 첨삭 받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해서 검증 받아야 돼. 왜요? 이게 강의 듣고 이해하는 거랑 갑자기 문제가 주어지고 제한된 시간에 푼 다음에 답안 작성까지 하는 건 달라. 달라.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잡는 미니몸 미니몸은 파이널 전만 얘기할게. 파이널 때는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 가면 다 거의 뭐 매일 모의 논술을 보니까 자 파이널 전만 기준으로 본다면요. 미니몸이야. 미니몸 5회 정도는 해봐야 답안 작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감이 좀 잡혀요. 그리고 이 경험이 있어야 자기가 첨삭이나 이런 걸 받지 않더라도 그렇게 시험을 본다라는 스스로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면서 공부를 해볼 수가 있다고. 오케이. 다르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냥 이것도 그냥 참고 삼아서 얘기해줄게. 이게 뭐 자절수단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자극받으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야. 1월부터 여름까지 계속 듣는 친구들 우리 어쨌든 시험을 몇 번 보냐면요. 시험을 1학기 때 한 15번 정도 보고요. 보통 이제 여름 7, 8, 9 7, 8, 9 합해서 한 10번 정도 봅니다. 그래서 한 25번 정도 시험을 봐. 파이널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만큼까지 하라고는 안 할게. 하지만 전혀 경험 없는 상태에서 학교에 시험으로 가잖아.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야. 그치. 답안 작성이라는 거 풀이 과정을 밝혀줘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니멈 5회 정도는 자기가 파이널 전에 좀 챙겨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보면서 평가를 좀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의미의 전문가의 도움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조금 조심해서 물론 이거 말고도 중요한 건 많겠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여기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고지를 할 거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사실 뭐 커리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커리큘럼보다는 물론 커리큘럼도 중요하긴 하지. 자기가 1년 동안에 꾸준히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시기에 그치. 뭘 신경 써야 되는지까지 그런 정보가 포함된 내용이야. 그래서 자기 입시 전략을 짤 때 짤 때 특히 자연계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이런 정보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그게 반영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커리큘럼 설명은요. 정리하겠습니다. 반영된 전략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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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